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당의 공짜 반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한리필 식당이면 상관없지만 일반 찌개집이나 칼국수집, 패스트푸드에서 공짜로 주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스트코의 푸드코트에 잘게 썬 양파에 관한 유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핫도그 토핑용 양파인데요. 무한리필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는 한국인들의 식생활에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채소 사랑은 알아줘야 하는데요. 전세계의 탑급은 아니더라도 미국보다는 많이 먹고 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먹었습니다. FAO 유엔식량농업기관 일본은 우리나라 소비량의 2분의 1 정도입니다. 고기 아시아 1위, 수산물 1위를 하면서도 채소를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면을 먹을 때도 양파와 파를 넣고 고기에 쌈을 싸서 먹기 때문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참고로 전세계 채소 중 생산량 1위는 토마토이며 다음이 감자, 양파입니다. 섭취량 랭킹도 비슷한데요. 현재 코스트코의 몇몇 지점에서는 양파 서비스를 다시 재개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옛날 식당에서 반찬은 무한리필이었습니다. 아직도 하신다고요? 한국인의 정은 전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 무언가인데요. 지금도 밥을 공짜로 주는 집이 있습니다. 명동 칼국수도 그렇죠? 동네의 칼국수 집들 중에도 밥 공짜는 물론 비빔밥을 서비스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바는 반찬이 없습니다. 다른 음식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만 집중하기 좋고 장인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칼국수는 반찬이 있어야 합니다. 국수에도 반찬이 따라 나가는데 밥 종류는 어휴 말도 마십시오. 김치 한 접시만 보더라도 투입된 노동력과 정성으로 보면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요리 같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맛은 또 다른 차원의 음식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심오한 세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식당에서 김치를 먹다 정성 비슷한 것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또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김치를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령 MZ세대는 편의점에서 파는 김치 중에 60지에서 100지짜리가 라면과 먹기 좋다고 하더군요. 재료는 모두 국산입니다. 어느덧 김치가 그램수로 계산되고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식당에서도 편의점처럼 국밥 한 그릇, 값에 김치값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모두 국산 재료로 담근다면 더더욱이죠. 추가 김치에 대해서는 공짜 서비스로 하거나 편의점 김치 정도 계산해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주 메뉴의 가격이 너무 높게 보이는 효과도 분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사장님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고생해서 만든 것을 손사래치며 쉽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미덕이라 생생되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당한 교만함은 살짝 풍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음식 드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